자 유튜브 굿모닝 줄모닝 굿모닝 줄모닝으로 들어오셔서 유튜브 창에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아셨죠? 그리고 엽서 써서 엽서를 저한테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엽서 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구 셋이서 여행 왔어요 하루종일 전주 청년물에서 너무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내일까지 있다가 돌아가는데 여행 마지막 밤 알차게 정신없게 놀다 가고 싶어요 하면서 김사월에 프라 신청하셨습니다 아 거기에요? 오 그래요? 잠깐 들어와서 인터뷰 좀 해요 안 한다고요? 대표 방송에 나가지 지금 유튜브 생방송 유튜브 생방송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친구 셋이서 어디에서 왔습니까? 저희는 대구에서 왔습니다 대구에서 우리 친구는 어떤 친구들이에요? 아 지금 대학 동기입니다 현재 네 전공은 뭔데요? 의외과요 의외과 그 표창장 주고 그런데요? 그런가요? 그래요? 막 논문 제일 저자로 나오고 네 맞아요 국가에요 국가에요 맞아요 전주는 처음입니까? 어 네 셋 다 처음이에요 전주? 아 사실 저는 처음이 아니고 처음인 친구들도 있고 전주의 매력은 뭐에요? 전주의 매력 전주의 매력이요? 네 한옥을 볼 수 있다 한옥 한옥을 보면서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 맛있는 걸 먹으면서 술을 마실 수 있다 술을 마실 수 있다 술 벌써 안전했어요? 네 사실 했어요 어? 어? 정신이 없어요 어떤 걸로 먹었어요? 어? 지금 막 섞어 마셔가지고 섞어 마셨어요? 아 그냥 참 되게 여행이 재미지 네 그냥 안타깝네 여자 셋이 와서 그러게요 어?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아마 남자 세돈인데 있을걸요? 있겠죠 하하하하하하 어제 저녁에는 뭐 했어? 어제 저녁도 술? 네 어? 셋 다 술 잘하나봐요? 아니요 사실 전 잘 못하는데 저 둘은 그냥 고주망태 잘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내가 뭐 개인 병원을 낼 수 있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거의? 뭐 네 종합병원으로 가든지? 네 아 그래요 뭐 하고 싶은데요? 어느 과로? 아 저요? 네 저는 그냥 수술할 수 있는 과요 이야 그게 이제 그 외과의사인가요? 그렇죠 이야 요즘 그 명의가 필요한데 다들 돈 버는 쪽으로 가서 문제야 네 막 성형외과 피부과 명의가 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명의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약간 뭘 먹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지금 명의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거에요 네 네 그건 나중에 얘기고 네 알았어요 뭐 우리 같이 와준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야지 들어왔는데 어 진짜 올해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네 오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오래 가지 언제 오늘 계기로 해서 더 오래 가지 네 그러면서 신청한 고기 풀어야죠? 네 여기 와서 곱창볶음만 먹었죠? 네 밑에 가면 곱창구이집이 있어요 네 곱창구이집 가서 이거 딱 내밀면 네 곱창볶음을 줄 거예요 오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음껏 마음껏 드시고 네 즐기시고 네 인생 망치시고 감사합니다 네 내일도 좋은 시간 되시고요 저는 물러갔다가 이제 다음 주 다음 주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흥 계획 1 3 4 5 5 6